자 우리의 재우 시작해볼까? 민철이 시험 먼저 쳐 그러면 자 시작 그렇죠 let's죠 let's 자 let는 let 뒤에 하다씨를 넣어야 돼 됐습니까? 가다 혹시 알아 재우? 뭐죠? 그러면 let's go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리고 let's go는 무슨 뜻일까?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혹시 재우 놀다 알아? 놀다라는 하다씨 알아? 그렇지 뭐라고? play 그럼 let's play 한번 볼까? 무슨 뜻일까? 함께 놀자 우리 놀자 그렇습니까? 그러면 먹다 알아? 먹다 eat 그럼 let's eat 한번 볼까? let's eat 한번 볼까? let's eat 한번 볼까? 우리 먹자 함께 먹자 말고 우리 먹자로 할 거야 우리 뭐 뭐 하자야 그래서 let's 뒤에 무슨 시? 하다씨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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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let's make a 샐러드 한번 볼까?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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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자 그렇죠 우리 샐러드 만들어 보자 그래서 let's는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뭐 하자고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해 그래서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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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옳지. 어떻게? 그렇죠. 왜? 어떻게는 어떤. 너 여기 포함돼. 어떻게, 어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그 중에서 무엇이, 무엇이다. 혹시 누구 뭔지 알아? 후야, 이건 후. 후. who are you?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who are you? 라는 거 못 들어봤어? 너 누구야? 라고 묻는 거잖아. 그럼 언제가 영어로 뭔지 알아? when이야, when. 언제, 언제, when, when, when. 어디는 where야, where. 어디, 어디,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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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너 어디 있어? 왜 혹시 알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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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how are you? 어떻게 지내니?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서서히 읽혀두셔야 돼요. 그 중에 무엇이, 무엇이고요. 계속해서. go. go. 하다시고요. let's go 하면 뭐라 하겠죠? 그렇죠. 우리 가자. 근데 나는 간다 하고 싶어. 나는 간다는? I go. I go. 너는 간다? you go. 우리는 간다? we go. 그들은 간다? they go.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go. 내 하다시.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가 숨어있어, 지금? 모든 하다시 속에 뭐가 숨어있다? 하다란 뜻에? 두가 숨어있다 했죠. 근데 두 말고 뭐가 숨어있을 때도 있어? 더드가 숨으면 고가 고로 안보이고 뭐로 보인다 했어? 그러면 이거는 go. 든은 누구랑 같이 쓰냐? 그가 간다. he goes. 그녀가 간다. 그것이 간다. 하다시의 모습이 요렇게 쓸 때도 있지만 요렇게 쓸 때도 있다고 했었어. 두가 들어있을 때고 더드가 들어있을 때고 더드가 들어있을 때는 he, she, it, 뒤에 하다시야. 만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he다. 그러면 더드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돼요. 오케이. 계속해서. into. in이 어디 어디 아니고 to가 어디 어디로 이 말이거든? 합치니까 뭐 어디 어디 안으로. into. into. 그러면 into the salad 한번 볼까? into the salad. into the salad 한번 무슨 뜻일까? 그... 이거 그 란 뜻이고. into the salad 한번 무슨 뜻일까? 그 샐러드 안으로. 어디로? 난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로 그랬더니? into the salad. into the salad. into the salad. into the salad. 그 샐러드 속으로 안으로. 오케이. 그 다음.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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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 할까? 이상한데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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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이서 그린 이레이세란 뭐야 초록색 지우개 그럼 이건 무슨 시야 어떤 시지 어떤 지우개 초록색 지우개 어떤 시야 어떤 시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뭐 여섯 가지가 있어 이렇게 어떤 지우개 그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it is green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이기도 합니다 it is green 그것은 초록색 그래 비동사 비동사 두 가지 뜻 이다 하고 있다 중에서 여기서 뭐겠어 됐습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쓰면 어떤이 어떻다 된다 했죠 이렇게 어떤 시 쓰는 방법은 두 가지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그렇지 뭐라고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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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좀 힘을 빼서 발음하고 Lettuce 하면 돼요 Lettuce 오케이 그 다음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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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과일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시이기도 해 색깔을 나타내는 오렌지 캐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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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캐럿은 뭐야 오렌지가 초록색은 아닌 것 같은데 주황색 당근이겠지 어떤 당근 오렌지 캐럿 그린 Lettuce 그린 Lettuce 그린 Lettuce 오렌지 캐럿 그래 어떤 상투 초록색 상투 초록색 상투 This 그렇죠 가까이 있는 한게 This This 그러면 조금 멀리 있는 느낌의 저것은 뭐였더라 That 그렇지 That 그리고 이것들은 뭐였더라 This They 그렇지 저것들은 Those 오 그렇지 얘들은 암만 길어봤자 한 개니까 it 얘들은 암만 길어봤자 여러 개니까 they 그러면 this 뒤에 온 b 동사는 is that 뒤에도 this is that is 하지만 these are those are 왜냐면 they니까 됐습니까 계속해서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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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길어봤자 뭐라서 한 개야 여러 개야 한 만큼 they라서 뒤에 오는 b 동사는 그래서 뭐 are these are they are 아까는 this is 오케이 그 다음에 tomato 오케이 토마토 해도 되고요 셀 수 있어 없어 그래서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있을 때는 tomatoes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these 했는데 tomato 하면 안 돼 these라고 했으면 하나란 말이야 요롷이란 말이야 그래서 these tomatoes 이렇게 해줘야 돼 요롷의 형태를 써줘야 돼 요롷이라고 했으니까 반대로 this 를 썼어 그러면 this 를 썼으면 이렇게 한 개로 오면 돼 this tomato 한 개의 형태로 쓰면 돼 that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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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있는 거 한 개고 암만 길어봤자 1개야 여러 개요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뒤에 오는 비동서 that that it is that is is those those 그래서 those 암만 길어봤자 1개야 여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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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러 개라면 they 그래서 뒤에 오는 비동서 an those those they are That 熙 physics 그 다음 얘는 발음은 위스트야 H가 소리 않나 ual white 어떤 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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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 수 일소 있어요 있죠 근데 onion 할 때 이 모음이라서 양파 한 개면 양파 한 개면 언어니언 해야돼 언애플 기억나요? 이것처럼 언 해야되구요 여러개 있을때는 어니언즈 이러면 되구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서 그쵸 뭐라구요? 응? 안들려? 좀 크게 얘기해달라고 little little 반대말은 뭘까요?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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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numb numb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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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